이 기가여 승가시오 우리 호남이나 정말 아름다운 가시오 우리 라멘소의 무대를 만나보십시오 보다 바다 동강연사도 나이소 보다 내가 만날 때면 징긋징긋 윙크해주던 그 사내가 행동이 요즘은 보이질 않네 이름도 오르고 성도 오르는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속철없이 스쳐간 날들 정이 믿은 걸까 궁금해지는 이 마음은 왜 그런가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만나면 데이트도 신청해야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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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속절없이 스쳐간 날이 점이 있는 걸까 궁금해지는 이 마음은 왜 그런가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만나면은 데이트도 신청해야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 만나면은 데이트도 신청해야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